예 나무 이 사과나무 그 다음에 이거는 자두나무 밑에 이렇게 아껴 갖고 노래를 할 수는 없고 혀가 조금 아파서요 그래서 이거 갖고 나와서 세 줄짜리 활도 이렇게 없어요 활이 반이 없어지고 양쪽 반 없고 이거 이렇게 얇아요 요게 끝인데 양쪽이 이렇게 차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장난감처럼 제 장난감처럼 네 바이올린 처럼도 해봤다가 첼로 처럼도 한번 해보고 그랬네요 주말이면 오늘 일요일이니까 네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꽃밭이네요 꽃 이거 이거 이런거 다시 다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아주 예쁘게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카네이션이고 카네이션 곧 있으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추위가 가시면 이게 요거 아주 네 허니 꿀냄새나는 풀인데 정말 잘 자라요 요거 뒤에도 이렇게 있구요 네 저기 꽃들이 이렇게 네 꽃들 다 이렇게 이렇게 피어있네 겨우네 이거는 오히려 더 겨울에 납니다 복화처럼 네 이거 저 밑에도 저렇게 예 제라리움은 뭐 사찰 항상 피어있죠 그래서 요거 지금 갖다가 제라리움인데 피어날수 매년 봄에 예쁘게 나오겠죠 여기 자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지금 자리를 잡고 예 했는데 그걸 안보여드려서 다시 켰어요 뭐 부를까 그리고 이게 소리가 너무 송진을 송진을 안 닦아줬더니 그리고 송진이 더 필요하고 뭐 그렇지만 그런거에 상관없습니다 또 또 뭘 할까요 그냥 틀었으니까 보여드리고 네 올따라 캄캄한 밤 뭐 그런거 아니 이 저기에 맞는게 없다 이 말이죠 할거는 되게 많은데 해넘어가니까 해넘어가고를 시작하면 막 또 나와요 해넘어가고 네 옛날에는 많이 조례를 맨날 이렇게 부른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찬미만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도 다 못해요 맨날 틀려요 가사도 못해요 잘 배우는 것만 합니다 지금 저녁이 돼가니까 해넘어가고도 아직은 아니고 잘 모르고 배우는 것만 해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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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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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